여러분 제가 여러 커뮤니티를 둘러보니까요 이번 현장 주요 키워드가 총 5개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고덕광일 제1풍경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현장을 넣을지 말지를 굉장히 많이 서로 의견 교환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금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저가점자 관련된 내용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추천물량이나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전례가 짜면 좋을지 그리고 69점인 분들 69점인 분들은 4인 가족 만점이죠 이런 분들이 커트라인이다 보니까 어느 타입을 넣을지 이런 것들도 관심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소득요건이 완화가 됐잖아요 생애 최초랑 신혼부부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 5개 인기 키워드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구성해봤습니다 좋은 건 좋다 아쉬운 건 아쉽다 솔직하게 말씀드린 살집 채널인 거 아시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민희입니다 가장 많이 의견 교환하신 게 아무래도 넣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청약지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지랑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총 780세대고요 2024년 1월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가 강동구고 강동구 내에서도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검게 표시된 곳이 이번에 분양하는 제1풍경체인데요 이쪽에 여기 있는 곳이 9호선 예정지입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이쪽에 주요 인프라랑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표시된 예정지고요 가장 가까운 역이 상일동 5호선인데요 여기는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길이 좀 좁아서 이 외로 걸어가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초등학교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9호선 센터 공원역이 2027년에 개통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쯤에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더라고요 4단계 연장 구간 종점이고요 도보로는 10분 정도 거리고요 이 위에 보시면 고덕 비즈벨리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24년에 중공 예정이고 이케아가 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죠 이런 대규모의 택지 개발 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업무지구를 넣는 게 유행이에요 다만 규모가 그렇게 큰 곳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대가 좀 바뀌면서 업무지구가 이렇게 몰리는 현상은 좀 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지구가 다원화된다고 하는데 그런 다원화된 곳 중에 하나 정도가 있다 여기 있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고동차량사업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달가운 시설은 아닙니다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고요 현장 영상 보시면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가 아무래도 소음 같은 게 우려가 되죠 지하철들이 회차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소 내에 남는 공간이 있는데 남는 공간에다가 공유형 물류센터를 짓는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안 그래도 차량사업소 때문에 소음이나 분진 같은 것들이 불만인 가운데 이것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목소리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래 차량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강동구가 중심으로 편입이 점점 되면서 이 사업소 자체가 이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을 안 한다면 여기가 유예시설이지만 이전을 한다면 이쪽이 또 뭔가 다른 걸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쩌면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철 출퇴근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상일동역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시면 5호선 광화문까지는 환승업소 39분이면 가실 수가 있고요 5호선 공도까지는 환승업소 46분 여의도는 환승업소 52분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5호선 상일동역 같은 경우에는 5호선 지선입니다 배차간격이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7시, 8시 이전에 러시아어잖아요 이때 배차간격이 6분에서 7분 사이로 배차가 됩니다 보통은 3분 정도 걸리잖아요 다른 지하철역 2배 정도 되는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호선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9호선도 한번 뽑아봤는데요 중앙보원역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현재 개통된 역입니다 강남역까지는 한 번 갈아타고 29분이 걸리게 되고요 신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한 번 갈아타고 35분이 걸립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환승업소 34분이 걸리게 됩니다 9호선도 배차가 그렇게 좋은 그런 노선은 아닙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이 짧으면 3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10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호선, 5호선 둘 다 배차간격이 그렇게 훌륭한 노선은 아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자금플랜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분양가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양가는 8억 9,990만원 9억에서 10만원 빠진 금액이고요 계약금은 20%예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일시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금액은 1.8억원 정도가 되겠죠 잔금이 20%인 그런 단지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공급금액이라도 발코니 확장비용이 편차 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B타입, C타입, 8사 같은 경우에 8억 6천 수준이잖아요 발코니 확장비용은 B타입은 390만원, C타입은 910만원입니다 가격은 별 차이가 없는데 발코니 확장비용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작은 플랜을 짜실 때 타입별로 발코니 확장 금액도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실거주를 하신다 이런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전매 계약 기간 동안에 이자를 얼마나 내게 되는지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보통 사업 잔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3% 이율로 좀 너그럽게 계산했을 때 이자가 100만원 수준이라 생각하고 1, 2년 뒤에 원금 상환도 같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0만원 플러스 알파니까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하실 때 어떤 곳에 내가 청약통장을 쓸지를 계산하실 때 이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물량이 있는 101타입도 한 번 살펴볼게요 분양가가 10억원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게 되죠 발코니 확장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분양가가 비슷하죠 공급가격이 그런데 발코니 확장 비용이 1,100만원, 280만원 이렇게 차이가 꽤 심하게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약 넣으실 때 이것도 한 번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A타입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 비용을 조금 높게 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계약금은 20%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약 시에 2억 1천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분양가를 살펴봤으니까 시세를 살펴봐야겠죠 제가 두 개 단지로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는 고덕 그라시움이고 두 번째는 고덕 센터럴 프로지오입니다 입지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단지들은 5호선 상일동역 초역세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도 다르고요 특히나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고덕역이랑 걸쳐있는데 고덕역이 9호선 호재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노선이 같이 겹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시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어요 이번 현장은 여기에 있죠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은요 보이시나요 16억에서 18억 사이가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10억원 정도 됐었죠 여기 같은 경우는 대단지이기도 하고 신축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프리미엄을 받는 단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5호선 9호선 더블역세권이라는 입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정한 곳은 고덕센트럴 프로지우인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분양지입니다 여기가 좀 거리가 있죠 전용 5구 같은 경우에는 13억원 수준입니다 여기는 전용 8사가 없습니다 주상복합이에요 가격 추이를 보면 분양가는 6억이 조금 넘었었는데 지금은 12억에서 13억 수준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 중고는 했고요 세대가 조금은 작습니다 세대가 656세대이기 때문에 일대가 다 대단지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작은 단지처럼 보이는 곳이에요 이 두 개 단지를 시세를 살펴봤는데요 이번에 분양하는 곳이 이 단지처럼 가치상승이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전매 제한도 8년이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가점자 전략이에요 사실 8사는 100% 가점이라서 저가점자 전략이라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특별공급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건데 여기 62조 2항에 보면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예비입주자의 선정 및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비입주자는 추첨입니다 이 추첨을 어떻게 하냐면 주택형별로 추첨을 해요 특별공급 종류와는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형에 신혼부부 특공으로 넣었을 때 다자녀에서 만약에 누가 부적격이 났다 그러면 신혼부부 특공을 넣으신 분도 여기 넣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공급은 여러분이 아무리 2순위라고 하더라도 신청 시에는 예비 당첨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가 공급 세대 수의 10에서 1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특별공급에 넣을 수 있는데 당첨 확률이 좀 낮다 그래도 특별공급은 여러분들이 꼭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당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럼 특별공급 중에서 어떤 타입에 넣어야 될까요? 아무래도 공급 세대 수가 많은 곳에 넣어야 빠질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겠죠 보시면 84A타입 B타입이 123세대 58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원래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A타입이 아닌 B타입 C타입 중에서 고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비 입주자를 노리려면 오히려 세대 수가 많은 A타입 B타입을 노리시는 게 더 확률을 높이는 기대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비 당첨을 노리시는 분들이고요 예비 당첨이 아닌 내가 점수가 가망 있는 점수다 이런 분들은 원래대로 B타입 C타입 중에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많이 얘기를 하신 게 소득기준 완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완화가 됐는데요 공급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2021년 2월 2일 모집 공급음부터 적용되는 건데요 소득 수준이 160%로 완화가 됐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억대 연봉자죠 자세히 살펴보면 기준소득 70%는 우선 공급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70%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먼저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일반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반 공급이 무슨 말이냐면 우선 공급하고 남은 자녀분을 일반 공급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일반 공급에는 우선 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 말은 우선 공급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두 번의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태아가 많은 순서로 선정하게 되는데요 잔여수가 동일하면 추첨을 하는 게 신혼부부 특공의 특징입니다 다음 생애 최초인데요 생애 최초도 기준소득 70%를 우선 공급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를 일반 공급을 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선정하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기준소득 70%를 우선 공급해서 추첨을 하고요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랑 일반 공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다시 모두 모아서 다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일반 공급 여기도 일반 공급 여러분 헷갈리시죠 세 번째에 나와 있는 일반 공급은 위에 생애 최초 일반 공급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여기 일반 공급은 특별 공급 일반 공급 할 때 그 일반 공급입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1순위 조건들은 뭐 다들 아시죠 이렇게 세대주 24개월 이상 5년 이내 당첨된 세대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애증의 69점 4인 가족 만점인 69점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이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청약지들 결과를 분석해 볼 수는 있겠죠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바로 옆에 있던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첨 가점이 8사 같은 경우에 다 8사를 모아놨는데 최저가 69점 67점 이렇게 됐습니다 4인 가족 만점인 69점 같은 경우에 타입 선택이 중요한데요 보시면 A타입은 경쟁률이 이렇게 되고요 360대 1이죠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B타입 C타입은 경쟁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B타입은 260대 1 C타입은 160대 1 이렇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A타입보다는 B타입 C타입을 선택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시는 길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2편의 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턴벤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영상을 만들었던 곳이죠 8사 A타입은 최대 34대 1이 나왔는데요 C타입은 6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과천 지정타 유명했던 곳 대시안 같은 경우에도 A타입 B타입 중에서 둘 다 경쟁률이 높긴 했어요 그래도 B타입이 상대적으로는 낮았죠 자 그럼 무조건 B타입 C타입이 다 인기가 없을까요? 예외도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전략이 어떤 식으로 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던 송도자의 크리스탈 오션이라는 곳인데요 A,B,C,D 타입 있잖아요 그 중에서 D타입 경쟁률이 B타입 C타입의 2배 수준입니다 B타입은 29대 1, C타입은 23대 1인데요 D타입이 42대 1입니다 D타입이 경쟁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타입이 아닌 B타입, C타입, D타입 중에 어떤 것들이 경쟁률이 제일 낮을지는 아마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통상적으로는 A타입보다는 다른 타입들이 경쟁률이 낮다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청약 1순위 조건과 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1순위 조건은 매번 말씀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똑같습니다 투기 과일지구고요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누구나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공급이 있는데요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50% 우선 공급하고요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이 다시 여기에서 경합을 벌이게 됩니다 자 다음 일정인데요 특별 공급은 3월 3일에 있고요 1순위는 지역 관계없이 3월 4일에 있습니다 2순위는 3월 5일인데 아마 2순위까지는 안 가겠죠 자 이렇게 일정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덕강의 제외풍경책 TOP5 가장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꼭 당첨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